남산에서 하고 있는 거고 2016 저로 시작됐고 저는 이제 동대문으로 가고 자 오늘 어쨌든 정말 제가 오프닝을 맡게 돼서 굉장히 영광이었고요 오늘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오늘부터 내일까지라고 합니다 고작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저는 12시 30분까지인데 지금 꺼도 돼요? 15분 나왔는데 이거 왜냐면 안 하면 나중에 광고주가 방송을 덜 했다고 입금을 안 한대요 이러면 안 되니까 15분 동안 뭐라도 합시다 어 이거 카카오택시 블랙이네요 카카오택시 블랙은요 승창호부가 없습니다 어플로 신청하셨을 때 가까운 거리라도 갈 수 있고요 심지어 적립이 되기 때문에 쉽게 생각하면 한국이 우버택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카카오택시가 이 패션위크 행사장에 왜 왔나 셀럽들이 찾는 택시이기 때문이에요 자 코드 KODE 마침 딱 보면은 KODE가 이제 쿤티비의 K 같은데요 저거 우리 거 베낀 거 아니야? 저작권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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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